반갑습니다 박성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과 같이 개념을 완성한 백야 개념편 기출편 썬라이즈 모의고사 SBS 모의고사 코특강 미드데이 모의고사 선산백제 마지막에 보는 책 데이브레이크 모의고사 시즌2 시즌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의 종류 사이오토 함량을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눠요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52% 63%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산암이냐 심성암이냐 현안유 반섬화 왼쪽으로 갈수록 메가배 오른쪽으로 갈수록 낚시 쇠설성태정암 역암 사암 쉐일 이암 2mm 16분의 1mm 직괴암 라필링의암 용의암 64mm 2mm 보생대 중생대 신생대 520 456 기의 순서는 사모실대 석패트지 20844 개멸종식이 5번 있었거든 5대 패트백 최초 출연들 척유 양파 겉포 속 온대저기암 열대저기암 정립방구암 온대저기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서해서동으로 남방구는 거울상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얘도 서해서동 저기압 회전방향 후방구는 오른손 상승기를 찍은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풍향이 이렇게 되겠죠 남방구는 왼손 이렇게 되겠죠 태풍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반시계방향 남방구는 시계방향 풍향변화는 동일해 저기압이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 시계 왼쪽 반시계 요렇게 후방구 열대저기암은 오른쪽이 위험반원 남방구는 왼쪽 위험반원 적도 이렇게 그리고 30도 60도 여기가 저압대 고압대 저압대 고압대 헤들리 순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페레일 순환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극고압대 무역풍 불고 편서풍 불고 극동풍 불고 그린란드가 이렇게 있으면 북대서양 심층수 외들해 남극 저충수 4,50도쯤 있잖아 여기서 남극 중충수가 만들어집니다 35PS 이후 5도씨 밀도가 제일 큰 게 남극 저충수 그리고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극 중충수가 되는 거야 별의 분광형 오버하프 극흠 오버하프 극흠 중도계급 1357 초거주백이야 1357 초거주백 별의 진화가 원시별 주계열 단계 주계열 단계에서의 질량이 8태양질량보다 작은 거성 횡성상성은 백색외성은 8태양질량하고 25태양질량 사이 초거성으로 진화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돼요 중성자별로 25태양질량보다 크면 블랙홀이 된다 V는 HR 이게 허블 법칙이야 V는 후퇴속도를 R은 벌이에요 H는 허블상스러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순간 V는 HR 쓰시는 거고 시선속도만한 식 V는 T 곱하기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광속에다가 람다 분의 델타 람다인데 델타 람다가 적색편이 Z예요 람다 제로 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람다는 관측파장이야 람다 제로는 고유파장이야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제일 중요한 게 축 단위 스케일 축 단위 스케일 축 단위 스케일 축 단위 스케일을 잘 보셔야 돼요 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축을 갖다 잘 보셔야 돼요 스케일 잘 보세요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났다 와 대박인데요 진짜 우리 PD님이 정말 잘 만들어주셔 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인데 수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랜 수험생활의 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제 이런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너무 잘 편집이 됐네요 지금 1년이 이제 쭉 파도라마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가지 감정이 좀 섞여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일단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정식 잘 하셔가지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있어 지구과학은 절대 늦지 않았다 무조건 전날까지도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돼가지고 즐거운 대학생을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미래들 잘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자리에서 최선을 다시 잘 살고 있을 테니까 우리 내년에는 만나지 맙시다 이런 자리에서 알겠지? 그래서 대학으로 가버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멋진 삶이 되기를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름이 썬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물리량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물리량들이 G25죠 태양의 분광형이 그리고 표면 온도가 5,800K 그리고 색지수 플러스 0.62 그리고 중심의 기온도는 1,500만 K입니다 그래서 PP만원이 우세하죠 그리고 태양의 수명은 대략 한 100억 년 자료 보시면 100억 년 좀 넘게 살거든요 그리고 태양의 현재 나이나 약 50억 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 기억하시면서 수능시험장에서 나오면 꼭 기억하셔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세요 수능 대박 화이팅 끝 terminar